하나, 하늘을 두경우 해야지.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이제 엄청 비가 올 것 같은데, 하늘이. 그러니까 먹구름이 꼈네, 이제. 끝나고 나니까. 기 안에 하늘이 도와. 걸어 다닐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오더니 딱 차에 들어오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. 원래 비 쭉쭉 온다고 그랬는데. 쭉 찍는 중에요? 찍고 있어요? 응, 계속. 근데 저 온모 좀 봐요, 저 사내 온모. 엄청, 비구름이 엄청. 근데 아까 보니까, 아까 산기도 하러 갔더니, 우리 감자밭에 감자가, 저번에, 저번 달에 심었던 감자, 저번 달인가? 그런 것 같은데.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, 한 20일 정도 됐는데, 벌써 쌍이 터서 올라오더라구요, 몇 개가. 배붙지가 올라와요. 고구름으로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, 알겠습니다.